XSFM입니다. I, D, W, K 지구장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 금요일 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힙스터가 된 기분이에요. 네. 알려지지 않은 보물들 발굴해서 지만 알고 있는 척하는 기분입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좋은 노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코니컨버스와 엘리자벳 코튼의 노래도 들어봤는데 훌륭한 노래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홍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관 중에 하나가 포크는 되게 간단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되게 고수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냥 힙스터인 척 하고 있네 이렇게 들려요. 엘리자베스 코튼은 그 노래 딱 시작하면 기타줄 몇 번 튕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바로 저는 눈물 뽑을 수 있습니다. 눈물 팍 뽑아요. 한 포스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양반들 얘기를 왜 꺼냈는지 손희상 선생이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전화 영어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남의 소원 받아보물 바보상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네,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소풍갑니다. 피부로 느껴지죠? 네.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 의자 챙기고 트렁크에 넣어놓고 돗자리 챙기고 안주도 챙겨야죠. 물론 짧은 봄에 먼지 없는 화창한 휴일을 기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미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좋은 날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안주가 필요합니다. 맥반석, 치즈, 오징어 육포, 귀체 오징어 등 오징어만으로도 화려한 베리에이션을 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언제나 오징어 육포였어요. 그리고 특지포, 가문어 슬라이스 심지어 믹스넛에 바나나칩까지 마른 안주를 집대성한 바보상에 다양한 세트 구성 그리고 나들용 패키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 부담없이 잡술 수 있어요. 바보상에 안주비는 넥세스몰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싱어송라이터 고대 괴수들을 어제 이 시간에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주의 이상평론입니다. 어제 들었던 새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존버는 승리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만든 음악에 따른 보상이 금전적으로든 명예로서든 창작 시점으로부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전혀 특수한 사례가 아니죠. 나오자마자 확 들 수 있는 건 시장이 이미 그 상품을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윅 상품이라고 하죠. 음악가만이 아니라 미술가, 작가, 만화가, 영화감독, 시인, 기타 등등 창작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인정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게 예술노동 혹은 창작노동의 특수성입니다. 그렇죠. 이달에 돈 받고 담달에 내놓고 물론 윤종신 모델이 있습니다만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창작이 다른 노동에 비해서 특별히 더 고결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죄다 고결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인간의 노동으로서 존엄한 행위죠. 그래도 예술노동이 일반 노동에 비해서 특수한 건 뭐냐면 일반 노동은 일당을 받든 월급을 받든 자신이 행한 노동의 급여를 거의 바로 정산받습니다. 바로 이벨루에이션이 됩니다. 네. 예술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작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받게 되고요. 보상을 받는 것도 한 번에 받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쬐끔쬐끔씩 쪼개서 받게 되죠. 이걸 인세 혹은 저작권료라고 합니다. 저는 심지어 아직도 몇몇 공과금을 제 인세와 저작권료에서 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사후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입니다. 1996년 세계 저작권 특별협정에서 70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70년이래요? 원래 50년이었다가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50년이었다가 늘어난 거죠. 그 저기 디즈니 일가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미국이 그렇게 했고요. 유럽은 그 전에 베른협정 개정할 때 그때 50년으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64년인가 그때부터 50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이 협정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사후 저작권 70년이라는 기간이 명실공의 글로벌 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 가운데 70년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중국 정도인가요? 중국은 50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을 할 때 회와 옛날 명화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할 때 명화들을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그 명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후 저작권이 이미 끝났으니까 실컷 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저작권 때문에 못 넣는 그림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근대 미술로 들어오면 아직 70년이 안 지난 작가들. 네. 사실은 한국도 이걸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죠. 유럽이랑 FTA 체결할 때쯤에 그때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겁나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저작권 보호 기간 사후 70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후 저작권을 70년간 보호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세계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이렇게 길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 그리고 음악 하고 하시는 분들, 글 쓰고 하시는 분들, 우리 청수자분들 중에 꽤 있습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건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 그러니까 저작물에 따른 소득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죽은 후 70년까지도 쪼개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설정을 한 겁니다. 생전에 한 노동에 대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네.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수자분들 중에 예술창작자분, 그중에서 소득이 조금 적은 그런 창작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동가치가 혹은 생산가치가 적기 때문이 아니고요. 보상을 지금부터 사후 70년까지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사후 70년 무이자 할부로. 다 언젠가 나중에 받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가신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UMC님은 저기 음악 하실 때, 음악 활동을 막 하고 계실 때에 드린 노동 시간에 비해서 솔직하게 돈을 많이 버셨나요? 실례지만.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고 그냥 인생 편한 솔로로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하게 되죠. 누군가는 더 버니까, 누군가는 훨씬 많이 버니까 저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다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인정은 매우 우연한 일이거든요. 정의로운 시퀀스가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무조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 다음부터 편해지죠. 운때죠. 네. 존버는 늘 승리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후 70년까지 지금 저작권료가 조금조금씩 들어오는 것만큼 매년마다 그 정도씩 사후 70년까지, 앞으로 한 100년쯤 되겠죠? 를 계산하면 보통 다른 노동에 비해서 좀 괜찮게 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정말 극소수가 됩니다. 그렇죠. 마치 뭐랄까, 내 월급을 사후 70년까지 할부로 나눠서 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연봉을. 그게 예술노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작시점과 보상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연금이라니. 그러니까. 첫째는 창작자 개개인들이 당장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경제적인 곤궁을 겪기 쉽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500만 원 가치의 생산을 했는데 그걸 월급으로 받지 않고 100년 동안 나눠받는다고 생각하면 1년에 5만 원씩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전혜원 기자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인류는 욜로의 개념이 개발되기 전부터도 기본적으로 욜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눠받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1년에 5만 원씩 들어온다고 치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4,200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5천 원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면 한 1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겠죠. 1년에. 그래서 저는 언제나 통신, 가스 이런 거에 고정해놓거든요. 저작권료를. 그런데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작품을 하나만 하지는 않으니까 그것보다 많이 봅니다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예술인 평균 소득이 노동자 평균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고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개중에 한 1% 정도 예술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균치를 많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평균 소득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야구 선수 평균 소득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보다 못 벌어서. 그렇죠. 그래서 부업에 매달리다가 창작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이제 예술가들 가운데 사금융에 손을 대여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따뜻한 인생이 드물어요. 이게 뭐랄까 우리와 우리 친구들의 20대였죠. 그리고 뭐 개중에는 또 이제 명문 미대를 졸업하고 취업이 어렵자 마약 제조법을 독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뭐랄까 여러분들의 휴일 저녁이었죠. 그래요?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투잡 중에는 위험한 게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잘 안 됐을 경우 잘 안 풀렸을 경우에 2차 대전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아돌프 징이 미대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미대생이 못 됐었어요. 네. 미대도 못 갔다. 대부분 예술가들이 고용 상태가 비고용 상태이거나 아니면 불안정 상태이거나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놓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체계가 있어야겠죠. 예술인 복지체계를 지난 정부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가 놀지는 않았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시행 초기니까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은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래소득의 박탈입니다. 미래소득의 박탈.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조금조금씩 받잖아요. 자신의 창작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빠른 소득 지급을 받기 위해서 혹은 속아서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리한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신 기획자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덜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 대박이다. 우리 회사가 계약하자. 라고 생각해서 작가에게 통계약을 내밀고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을 덜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선택한 거야. 우리는 그냥 계약대로 했어. 라고 쓰라기 거짓말을 하는. 하지만 절반 이상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한참 더 남겨먹을 거라는 계산 없이 기대 없이 한 계약 아닐 거 아닙니까? 쉬운 예를 들면 가수 조용필 씨마저도 자기 노래 31곡의 저작권을 못 갖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만나던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노래인데도 자기가 부르려면 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죠. 저작권을 다 넘겨버려서. 이건 전 세계에 많아요. 음반사 사장이 저작권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이 죽으면서 사장의 가족에게 상속되기까지 했어요. 조용필 씨의 저작권이. 이러는 음반 회사 사장들이 진짜 많았고 심지어 지금 5대 기획사들의 오래된 회장님들도 되게 많은 곡들의 저작권을 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업을 아예 안 해놓고. 나중에 2014년 때쯤 됐을 때 그때 시민들이 조용필 씨에게 자기가 부른 노래, 자기가 만든 노래에 저작권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다들 서명운동도 하고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조용필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빼앗기는 일이 되게 흔합니다. 음악가만 그런 게 아니고 출판 저자들, 작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작권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온 거죠.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 등장합니다. 또는 정보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온 나라의 법에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정보를 온전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 상당히 많은 나라의 법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음반사, 출판사, 방송국, OTT, 스트리밍 사이트 등등등 사업자들이 창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해서 언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광고 수익은 얼마나 나왔는지 등등을 창작자에게 연 1회 이상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작권료나 인쇄 같은 거 들어올 때 분개 한 번이나 월에 한 번 오는 문서들이 거하게 복잡합니다. 메일로 제가 받아보면.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에 따라서 그 회원국들에게 모두 이걸 법률로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작자의 저작물을 써서 생긴 수익을 창작자에게 고지한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믿냐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재준 없는 곰이 아니니까요. 영미권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로서 강제하지는 않는데 문화적으로 민간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조회수랑 수익 같은 걸 다 까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이 없더라도 미국은 총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총 맞아요. 소송도 남발하고 법보다 9mm가 길다. 그런데 국내 대형 플랫폼 중에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순위는 나오죠. 순위는 나오죠. 하지만 정확한 조회수, 정확한 판매량을 아티스트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티스트가 직접 그 포설에 들어가도 자기 마이페이지 이런 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데 부정확하고 그리고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단 얘기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익을 정확히 모른다는 건 중간에 빼먹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그걸 관리하고 대리하는 제3단체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없으니까 작년만 해도 가수 이승기 씨, 방송인 박수홍 씨, 그리고 이달의 소녀 추 씨 등이 분쟁을 겪었죠. 이분도 가수예요. 직업이 이달의 소녀는 아니에요. 그러게. 굳이 나열했는데 어색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추 씨 워낙 유명. 이달의 소녀 추 씨. 추 씨 워낙 유명하니까. 다수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털어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면 갑자기 합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자신이 없으니까 상대 쪽에서 다 여론전을 했죠. 박수홍 씨, 이승기 씨, 추 씨 모두. 옛날에 듣기로는 옛날 90년대에는 아니 내 노래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상금액이 1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면 기획사 사장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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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 줄게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벤츠를 사준다거나 집을 사준다거나. 그게 조용두 씨 사례. 그런 식으로 무마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돈은 그 집값의 10배. 그렇죠. 훨씬 많죠. 그리고 미국에 총이 있어서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다른 기획사가 훨씬 더 투명하게 모셔가기 때문이고요. 서로 경쟁을 하죠. 우리는 수익 정보를 고지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창작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잘 안 알려주고요. 한국의 빈 부분. 그리고 그렇게 고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고지를 못 받는 창작자는 수입을 오랫동안 빼앗기더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퍼블리싱을 외국계 업체에 맡긴 다음부터 좋아진 지점이에요. 이승기 씨나 박수홍 씨 같은 사례는 사실은 되게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았으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게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음원 수익이 0원이었어요. 받은 돈이.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그거 조금 조금씩 약간씩 떼먹혀서 그런 경우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런 무법사회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저는 업계에 있었으니까. 작곡가들이 이런 정글이라는 걸 알아요. 압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한 서른, 서른다섯쯤 됐을 때 젊은 작곡가들이 새로 들어와요. 그럼 그 친구들의 저작권을 슬슬 뺏어가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사회가 되죠. 형들, 언니들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동생들한테 좋은 선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을 나눠주거든요. 실제로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이게 업계에 법이 없고 견제가 없으면 다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늙는 거예요. 이렇게 크림 위에 크림같이 뜬 사람들이 밝히지 않았다는 건 실제로는 모두가 당하고 그걸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의식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저랑 가까이 되게 친한 친구 중에도 대형 록 페스티벌 할 때마다 자주 나오고 TV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그랬던 되게 상당히 유명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있는데요. 한 번도 정산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공연할 때든 음반 수익이든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탈퇴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도 밴드를 했었는데 저는 인디신에도 그 급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언더그라운드고 공연장에 한 100명 오면 많이 왔네 이러는데 걔는 한 1500명부터 시작하고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공연을 할 때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받았거든요. 저는 소속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걔는 소속사가 있었고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홍대에도 시원하게 해먹는 소속사들 많죠. 그러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요. 지금은 음악이든 문학이든 만화 영화 등등이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이 되는 시대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오프라인의 유통 시장을 압도적으로 제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 문제를 특히 웹툰계에 한해서 문제를 좀 고쳐보려고 문체부가 웹툰 창작자들이랑 플랫폼 업체를 모아서 상생협약이라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서버를 두고 작품의 조회수를 기록을 해서 웹툰 작가들에게 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조회수가 플랫폼이 독점하는 정보가 아니고 제3서버를 통해서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지 투명하니까요. 웹툰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작가들의 대결에 대해서는 몇 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상생협의체가 결국 출범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 그 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웹툰이랑 별 관련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셨고요. 아 한국 비보이협회 그런 식으로 한국 힙합협회 어르신들. 그리고 창작자들이 그 안에서 소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이 돼요 보통. 그래서 그 안에서 웹툰 작가들이 자기의 이야기, 자기 몫을, 자기 의견을 내면 그게 다 소수 의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문체부는 업계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되게 많이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 각종 사용될 수 있을 법한 계약서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보고지의 의무를 계약서 안에다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계약서를 사용하는 자체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체부 표준 계약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서 정보고지에 의무를 두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사들한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국회의 의원도 법을 마음대로 마구 만들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대중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항상 소수인데 창작자들은 항상 되게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그런데 창작자들보다 소수의 연대력이랄까? 결집력이 훨씬 강하고. 그러니까 저 법이 왜 통과가 안 돼 싶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열렬히 반대하는 소수가 계속해서 국회에서 로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다수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인님 나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타투 관련 법안. 왜 처리 안 되는가. 그런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말하면 개인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 그러시는데 도인님도. 국회에서 누가 안티로 로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XSA Playman 한글자막 by 한효정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이게 예술 창작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부노동 하시는 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책을 내면 출판사로부터 고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헛똑똑이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출판사로부터 당신이 낸 책이 얼마큼 팔렸습니다 라는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지금은 많이 개선된 분야가 출판계입니다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만원짜리 책을 5천원에 팔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자에게 주는 인세가 최종 판매가격의 일정 퍼센트 보통 한 10%였어요 웃기죠 유통업자가 결정한 마진인데 그걸 책을 쓴 사람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농산물을 떼어서 팔아 팔을 때처럼 처음에 받았던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원에 팔았는지 5천원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병원에 팔았다고 하겠네 그렇게 뻥쳐가지고도 털어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이 올랐다는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서정가제가 나름의 좋은 면이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출판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가 되게 나쁜 일처럼 많이 알려졌었어요 초반에 도서정가제 시행됐을 때 홍대 살 때였거든요 주변에 음악한다는 친구들이 다 도서정가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가 비싸게 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몇 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죠 그 사람은 언제 진실을 깨닫게 되죠 자기 음원이 그렇게 싸게 팔린다는 걸 느낄 때 정가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음원 스트리밍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보면 노래 한 곡이 플레이 될 때마다 예를 들면 음악가한테 1원씩 정산을 한다고 칩시다 실제로는 1원이 안 됩니다 연주자하고 스태프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그 스트리밍에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가입한 사람한테는 1원씩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하는데 가끔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이벤트를 해서 첫 달 가입 100원 막 5천 원 내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안 풀리는 국내 음원 업체들 엄청나게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은 엄청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인 가격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청취에 대해서는 0.5원을 음악가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음악가가 그 할인 행사에 동의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스트리밍 유통업체의 마케팅 비용이 음악가들한테 전가가 된 거잖아요 자 땡이 마트에서 냉장고를 팝니다 100만 원에 처음에 팝니다 근데 아는 고객한테 막 깎아주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명절 때 80만 원에도 팔고 70만 원에도 팝니다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미 LG가 처음에 내놨을 때 납품했을 때 납기했을 때 받았던 금액은 LG는 정확히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유통마진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내가 100만 원짜리가 안 팔려가지고 70만 원에 팔기로 했어 이 냉장고를 그러니까 LG도 예전에 40만 원 받았으면 지금 5만 원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LG가 참 가만히 두겠습니다 그런데 음악가들은 그걸 참 잘 모여서 그런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LG전자는 지가 더 크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마케팅 비용이 음악가에게 전가가 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입자가 만 원 내고 가입한 사람인지 오토나 내고 가입한 사람인지 그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그냥 실제로 정당한 목도 뺏기기가 되게 쉬운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고치기가 힘든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저작권 제도가 있습니다 뭐죠? 저작권을 박탈하는 것 저작권 박탈의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럼 저작권을 막 박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죠 언제 박탈? 노래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저작권은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저작권은 원래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 등록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품을 발표하는 순간 바로 인정이 되는 거죠 유럽연합은 이 저작권의 인정을 더 많이 빡세게 시행을 해서 창작자와 사업자가 저작권 양도 그러니까 창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도 조용필 씨가 조용필 씨 기획사 사장에게 이런 걸 사인을 했어 곡을 억지로 뺏기는 계약서를 그렇게 했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작권 양도 계약서 같은 거는 신체 포기각서처럼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사업자나 제작 의뢰인이 저작권의 양도를 요구하면 징역 3년에 처해요 콩밥을 먹는다 이거죠 민사는 또 따로 둘 게 맞고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키지 못한 거는 한국 미디어에 영향 부제도 있습니다만 구름빵 논쟁이 붙었을 때 이슈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거든요 관심을 가졌어요 실제로 이거 정당치 않나 봐 하지만 더 긴 고민으로 이어지진 못했었어요 우리 저작권은 주권법은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럽은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 판매권을 일정 계약 기간에 일정한 용도에 맞게끔 임대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국은 제작 의뢰자가 저작권의 말소를 요구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많이 적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장님이 이 노래에 가사 저작권 50% 달라고 그래요 가져가요 저작권의 완전한 양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조용필 씨의 사례처럼 민간 사업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이 그렇게 합니다 되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술가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술가가 아니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하청업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는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가 당연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들도 심지어 국회의원실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홍보 영상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캠페인 노래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작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게 되게 아주 일반적이고 흔히 퍼져 있는 관행인데 그런데 업체랑 창작자를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창작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어차피 그 작품을 받아서 쓸 때 비영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저작 인격권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작품이 아니게 되거든 아니 포트폴리오는요 이걸 보시고 절 사주세요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게 접니다예요 그 접니다에서 저를 빼앗아가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자기 작품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게끔 진짜 이쯤 되면 신체 일부 훼손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 막 파일 태그 같은 데다가 직원이 자기 이름 넣어놓고 그러면 항의하고 그래요 우리 이름 넣으라고 작가 이름 넣으면 항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의사 이름도 넣으면 안 되고 갑사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주연 배우가 감독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네 이름 빼라고 말이 돼? 작년에 인천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용 그림책 제작을 외주줬어요 그러니까 제작을 맡긴다는 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다 기획을 해가지고 넘기는 게 아니라 작가한테 기획부터 해가지고 생산까지 전부 다 하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이해 돼요 그건 창작이죠 그렇게 해서 그 창작을 하게 된 저자가 작가가 작가한테 이제 센터가 당연히 의뢰 그렇듯이 저작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작가하고 약간의 갈등을 겪다가 작가 이름을 표기는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 작가는 자기 작품을 자기가 사용을 하진 못하죠 전체 기획을 다 하고 다 만들었는데도요 근데 그나마 이게 되게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저작권의 말소가 되게 일반적이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창작자 개개인이 거기에 항의하거나 거부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에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포트폴리오에도 못 쓰는 말단된 소리인 게 내가 식당에 가서 어떤 셰프의 음식을 먹었다는 건 그 셰프를 잡아먹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격입니다 거의 물론 이제 그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유럽하고는 다르지만 미국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심지어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마이클 잭슨 음원 저작권을 한 1조 얼마인가에 판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비틀즈 저작권도 애플이 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가장 최근에 시끄러웠던 건 저스틴 비버의 저작권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저작권 포기해라 그랬을 때 총 맞는다고 미국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미술 작품의 재판매 저작료 제도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미술 관련된 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재판매가 막 이루어지거든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웃긴 건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는 저기서 돈 버는 거 없어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제가 전에 구할실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얘기할 때 조금 얘기했던 건데요 미술 작품이 다시 팔릴 때마다 판매 가격의 일부를 미술 작가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 30만 원에 팔렸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갔어 그 다음에 1억에 팔리고 그 다음에 750억에 팔리고 그 다음에 1000억에 팔렸어 내가 번 돈은 처음 30만 원이 다여야 할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유럽은 75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넘어가는 모든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미술 작품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미술 작품이 다시 팔릴 때마다 계속 창작자에게 보상이 들어갑니다 재판매 한 번이 아니라 재판매가 될 때마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는 없다고요? 네 이 제도가 유럽연합은 다 있고요 유럽연합은 이제 어느 몇몇 나라가 먼저 시행하면 상호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다 파급이 돼요 그렇겠죠 앞으로는 전부 다 그 나라 가서 팔 테니까 그러니까 영국에도 당연히 여기 제도가 있고요 캐나다도 주마다 다를 테지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재판매권이라는 이 권리가 왜 생겼냐면 옛날 얘기예요 밀레라는 화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밀레 옛날 화가죠 만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를 그린 작품이죠 그걸 밀레가 처음에 팔 때 1,000프랑에 팔았는데 1,000프랑 그때는 밀레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되게 무명일 때죠 그냥 밭에서 사람이 두 명 서 있는 게 맞죠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근데 작품을 팔고 나서 나중에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유명한 그림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팔렸을 때 80만프랑이었습니다 80만프랑에 팔았던 게 80만프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그 그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떼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밀레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 죽었거든요 밀레의 가족들도 계속 찢어지게 살았어요 아니 80만프랑에 팔렸을 때 밀레가 살아있었어요? 그땐 죽어있었죠 아 그땐 죽어있었구나 이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100년 전이에요 만종사건 이전에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로 인쇄 출판물에만 한정된 거였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작권 개념이 모든 예술 창작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적인 저작권 개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그런데도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미술 작가가 자기 작품을 처음에 헐값에 팔면 나중에 시장에서 작품 가치가 오르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입법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만 입법을 하려면 여론의 푸시가 있어야겠죠 그럼요 근데 미술 작가들이 잘 뭉쳐 다니지 않고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잘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니컨버스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애 키우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렇게 그건 시빌레바이어요 시빌레바이어죠 최근에 국회에서 저작권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그나마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집단은 영화인들입니다 맞아요 다른 장르는 별로 없고 영화인들은 또 뭉쳐본 경험들이 또 있고 자본에도 민감하고 지금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외국에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은 특히 서양은 유럽이랑 북미 같은 경우는 한 번 팔면 땡이 아니라 개봉 후에 OTT에 판매가 된다든지 혹은 개봉관에서 다시 또 추가 상영을 한다든지 TV에 방영을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작권료 개념으로 분배금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지 영화는 관계자들의 기획사가 있구나 네 한국은 근데 그게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감독들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 감독들 드라마 감독들한테 저작권료를 자꾸 줄자 그래요 아 근데 못 받아 법이 없어서 못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아 이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겠다고 막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 달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럼 잠깐만 오징어 게임 네 아 그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금을 받은 거지 네 저작권료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저작권료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해외 외국 영화를 틀 때 예를 들면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성룡영화 많이 틀잖아요 네 네 성룡한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틀 거예요 영화 제작사 영화 제작사한테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저작권료를 주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자꾸 아 이 돈 가져가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감독들은 막 아 그거 우리 못 받아 법이 없어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받은 게 2억 7천만 원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2억 7천만 원이 500명 정도의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게 아니죠 한 사람당 평균 54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저작권료 한 사람당 평균 54만 원을 받은 감독들 중에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그리고 김은희 작가의 장항준 감독 장항준 감독 이런 분들이 받았어요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장항준 감독이랑 그 황동혁 감독이랑 그 이걸 받은 기념으로 해서 뭐 기념 발언회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되게 처음 있는 일이란 거죠 영화인들은 이제 외국하고 서로 이제 판매를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수가 있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죽은 후 70년까지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근데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의견을 내게 됐던 거죠 이 저작권법을 말이죠 미술품도 나중에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 미술품을 계속 조금씩 수출하다 보면 지금 영화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이슈를 똑같이 미술인들이 겪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외국에서는 막 저기 그림 팔릴 때마다 돈을 저작권료로 계속 준다는데 우린 받을 방법이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소더비에서 막 돈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우 못 받고 막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술 작품의 재판매 권리가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발생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유통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을 닫으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걸로 네 그렇게 돼버립니다 많이 진행됩니다 이건 창작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비교해보셔도 비슷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을 거예요 멋져 이상평론이에요 XSFM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이래서 검은머리 심순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립을 강요받는 아이들이 매해 2500명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 내용은 첫 번째 학업 지원 1인 연간 400만원의 학비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립 역량 강화를 하고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상담, 모니터링, 멘토링을 지원한다는 의미지요 세 번째 비진학 보호종류 아동 1인에게 연간 500만원의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주로 주거비, 자기개발비로 재정을 지원 그냥 500만원 통하고 주는 게 아니고 주거비, 자기개발비로 지원을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18어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18어른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영화 이야기,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영화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 저작권자 그러니까 제작자, 감독, 작가 영화의 저작자들이죠 정도만 비례보상을 받고요 한국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토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소수를 빼고 다 거제요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감독조차도 비례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센티브 그런 개념으로라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한 번 처음에 계약금 받고 뭐 이렇게 그게 끝인 경우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실현자 그러니까 배우 촬영 스태 그리고 뭐 영화가 아니라 뭐 음반을 만든다고 치면 엔지니어라든지 세션 연주자 등등도 같이 비례보상을 받습니다 작품이 팔릴 때마다 거기서 발생하는 총수익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거죠 우리도 실현권에 따라서 받는 보상이 있으나 거의 무의미한 정도예요 한국 영화계에서는 차량 스태에게 감독이 이 보상을 나눠주는 거를 감독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미담이라고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인 거잖아요 만화를 만들다 치면 스태프들도 작품이 팔릴 때마다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그냥 월급을 주죠 시장 자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은 아예 이걸 법으로 강제하고요 비례보상의 원칙을요 미국은 사실 제가 미국 법은 잘 모릅니다만 연방법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민간에 문화적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급 배우 이상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총수익이 이만큼 발생하면 요만큼씩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 라는 그런 식의 조항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총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총기 합법화에 창성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총이 아니면 제도 법과 제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선택한다면 법과 제도여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배우가 영화 제작에 투자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그냥 한 번 받고 끝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계약금을 한 번에 받거나 나눠받거나 그런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작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린다고 뭘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작품을 외국에 팔았을 때 뭔가 그 중간에 비어있는 겁니다 쟤네들은 작품을 사가면서 배우들도 줘야지 그러는데 우리는 왜요? 이러고 있고요 그나마 출판 쪽은요 주 저작권자인 작가조차도 여전히 매절 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매절 계약?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계약금 형태로 한 번 지급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 책도 사야 돼요 아 그러게 아니 근데 그건 또 이제 계약서에 보통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근데 속아서 돈 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출판 되게 나쁜 출판사네요 많죠 그러면서 이제 뭐 등단시켜준다 이러면서 래퍼들 같은 경우는 서로 피처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하려면 저작권에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퍼센티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획사한테 그걸 맡기면 나쁘게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들어가고 더 나쁘게는 사장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옆에서 본 바로 래퍼들 피처링 문화가 많잖아요 그냥 소주 인디에서는 공짜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공짜로 해주는 그렇군요 작년에 이모경 의원 그래서 안 그러면 고마워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가 잘 퍼지진 않더군요 요즘에는 또 문화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하면 그걸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뭔가 바뀌는 걸 아탐탁치 않아 하고 이게 문화적으로 잘 이게 그 체인지가 안 되면 법과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모경 의원실에서 공청회도 열었고요 실현자들한테까지 가는 비례보상 제도를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입법을 시도할지 안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없거든 이런 게 필요하다 혹은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하고 있다 그냥 세계의 표준이랄까요 적어도 1세계 기준으로 치면 북미와 서구 등등을 기준으로 치면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인식들이 잘 없거든요 문화예술이라든지 콘텐츠 산업 같은 이야기들은 TV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저작권법이 국제 표준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보통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이익을 누렸는데 황동혁 감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TV뉴스에 나오죠 이게 처음에 제가 목요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주를 곰이 넘고 한국은 보통 옛날의 속담은 민족차별적이었죠 돈은 되놈이 번다고 할 때 그 되놈 이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런데 그게 넷플릭스가 되게 탐욕스럽고 악덕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법제도가 미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딴 데서는 줍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벌려고 다 되놈이 되려고 했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우리가 곰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저작권법에는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저작권료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봤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판매량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럽 같은 경우는 계약을 수정할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유럽은 창작자와 사업자 간에 7대 12 이상의 수익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에 사업자가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 조건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창작자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못 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유계약의 훼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계약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에 엄청나게 커다란 불평등이 생기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시 합의를 하지 않고는 그 계약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승기 씨 사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려면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보고 있을 때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보통 잘 안 해주죠 당연합니다 지금 끝까지 도망칩니다 지금 그 국회에 이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죠 추가보상청구권 예전에 구름빵이라고 하는 동화책 베키나 작가가 쓴 건데요 최초 계약금 약간만 받고 판권의 2차 저작권까지 전부 다 넘겨서 계약을 했었어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동화책이 많이 팔렸습니다만 작가는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가 다 가져갔고요 그래서 유명해진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가로 창작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법안을 이걸 지난 정부 때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었을 때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종환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다시 또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이 정도 상상이 필요합니다 누가 힘을 동원해서 이걸 막고 싶어 했을까 그때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종환 의원이었을 때는 민주당이 다수 당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유정주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그걸 약간 수정해서 넘겨받아서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문광위에서 논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도종환 의원이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이어서 해야 되는 사람이죠 유정주 의원은 누군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됐고 법안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되게 많은 창작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물론 모든 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목소리를 잘 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해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출판업계가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쪽은 봐요 이쪽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곳은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개혁을 해야 되는 쪽은 혜택을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생리에요 개혁이 늘 어려운 이유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약의 보수 조건 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1세계 기준으로는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창작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권리가 없고요 이 개념을 운영상의 결함이 발생할 때에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요 출판사라든지 음반사라든지 아무튼 창작자가 창작물을 더 이상 유통하지 않고 절판시킬 때가 있잖아요 사업자가 그럴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의 노래를 가수와 상의 안 하고 스트리밍에서 내렸어 계속 내리겠대 그러면 계약 파기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게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음악가는 다른 유통사를 찾아서 너 지랄하면 다시 노래 안 팔 거야 그게 이걸 유럽에서 법적으로 법으로 강제를 하는 이유가 사업자가 창작자하고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음반을 다 회수하고 판권을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창작자를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음반뿐만 아니라 출판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건설로 넘어가면 양아치 짓이 돼요 수주권을 뺏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공사를 못하게 깡패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못 버티고 부도가 나면 그 프로젝트를 뺏어버리는 양아치 짓입니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면 회사가 그렇게까지 양아치 짓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 혹은 제작사를 갑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창작자는 쫄게 됩니다 그렇죠 창작자는 을이 되죠 이미 대등하지 않아요 좋아요 이 계약해지권은 창작자의 보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이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절판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그 판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하죠 한국은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게 희귀해져서 웃돈을 주고 사야 하고요 그런데도 회사가 판권을 계속 쥐고 그냥 발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노래 영화 이런 것들 OTT나 스트리밍에서 찾을 수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럼 시장 입장으로 생각해 보죠 내가 시장의 입장을 가진 대중이야 야 너 노래 어차피 그래도 안 팔릴 거야 그때도 히트도 별로 안 했잖아 근데 노래를 만든 본인은 어떻죠 알 게 뭐예요 인정받으려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기가 들고 돌아다녀야죠 이걸 유통해줄 기획사를 찾아야죠 그 정도 권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창작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사실은 모두의 손해가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유통되던 것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사하고 법정 투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기획사는 기분 상해가지고 영원히 안 내주고 지금도 스트리밍에서 못 듣고 이런 뮤지션들 제가 아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받으면 무료로 풀어버리고 근데 무료로 푸는 게 더 듣기 힘들어요 요즘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말 기초 중에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오늘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국의 창작자에게 수익 정보를 알릴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는 거 아마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증권이나 투자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수익 정보를 분기별로 따박따박 알려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좋은 회사들이죠 조성주 소장의 책은 그 출판사에서 깔끔하고 아름답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출판사인 거죠 안 팔리는 건 그 회사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조성주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고 그게 당연한 사회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좋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양아치 순서대로 잘 사는 사회가 돼요 그렇죠 한국의 보편적 규범이 돼버립니다 먼저 양아치 짓을 해 쿠데타에 성공한 놈이 임자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사업자를 만나서 그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받는 일이 운이 좋은 케이스가 되어버리는 이런 건 좀 아니지 싶어요 그냥 두면 이승기 씨 인생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두 가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콘텐츠를 청각장애인용으로 번역할 때 저작권 사용을 좀 더 쉽게 하는 법안 김혜지 의원이 발의했고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보상 청구권 유정주 의원 안이 있고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안이 또 있습니다 유럽식의 수익 분배 조정권에 비하면 많이 약하지만 많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첫 발이 제일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면 K컨댄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로비를 할 만큼의 의지가 있는 세력이 홍보성 기사를 밀어낼 만큼의 힘이 있는 놈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지라를 누가 주장을 하는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숨기고 있어요 그냥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식으로 근데 동일한 기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번 달 내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한 명 알 수 있는 이름은 공청회에서 콘텐츠 웨이브 팀장에서 투자가 위축돼 오히려 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누가 이런 기사를 나오기를 원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네 곰 제주 부리게 하는 되놈 이런 반대 논리가 사실 들어보면 K-콘텐츠의 경쟁력이 싼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싸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실제로 쌉니다 싸요 맨 처음에 계약금 제작비 이 정도만 주고 그 다음에 줘야 하는 저작권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창작자의 진짜 몫인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가 먹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K-콘텐츠의 경쟁력이라면 창작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몫을 못 받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 같은 게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한국의 공장들입니다 노동자 임금을 올리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주장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싼 값으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니지요 창작자 예술노동자 그리고 학술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내면 역시 저작권료를 받지요 등등이 모두 정당한 자기 몫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하고 그 주변에서 이미 올라간 개정안 말고도 여러 가지 추가 개정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우리의 저작권법과 제도가 OECD의 평균 수준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아직 너무 멀고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국회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저작권 제도들이 되게 언뜻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까지 보이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법 제도로 없어 라고 생각될 법한 것들인데도 없는 것들이죠 이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도입하기 되게 어렵고 되게 멀리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요? 지금 정부, 지금의 문체부는 얼마 전에 이런 정책을 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이 매출에 맞춰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이게 어떻게 대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맞춰서 저작권료를 줘야지 얼마 판 만큼 줘야지 뭘 어쩌게 떼는 거예요 매출에서 이냅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정책을 냈습니다 아니 이냅 수수료를 왜 아티스트가 내? 그러니까 이냅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결제를 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구글, 삼성페이인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애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특히 최근에 구글이 구글 어플을 통해서 결제할 때의 최대 30%까지 무조건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런 정책으로 선회를 했어요 애플이 하는 짓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인데 이게 전부 음악가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죠 이러기로 합의 본 겁니다 국내 업체들이 단순 계산으로 말하자면 음악가들의 음원 소득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스트리밍 업체에 유리한 정책이지요 지네들이 내야 될 돈을 그냥 음악가들은 모여있는 단체가 없으니까 여기로 은근슬쩍 전가하자 이런 식이죠 그런 겁니다 나중에 되면 직원들 명절 선물비도 떼고 주자고 할 수도 있죠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내고 있는 곳이 그나마 음원저작권협회인데 음악저작권협회가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에게 서명해달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의 공식 입장은 반발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직권으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명령하겠다 네, 엄포입니다 반발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문체부가 여기에 왜 이렇게 필사적이에요? 업체들이 이걸 요구하니까요 대형 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좋은 질문은 답을 알려줍니다 문체부가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 그러게요 이건 좀 저작권에 대한 상식에 되게 많이 위배되잖아요 음악가들에게 인앱 수수료를 더 갈가먹히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문체부의 의지처럼 보이는데 문체부가 왜 이런 의지를 갖게 됐을까? 그 뒤에 누가 무슨 피드백을 넣었을까?가 옳은 질문이죠 우리가 어제 얘기한 노조 때려잡는 것처럼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정부가 문체부 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고 있어요 되게 희한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원을 열렬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음원 사이트,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음악가들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걸 지금 못 막아내면 그다음에는 웹툰, 웹소설, OTT까지도 다 파급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그런 데서 결제하는 수수료들마다 전부 다 창작자들의 몫으로 다 그렇게 전가가 되겠죠 우리는 생산자들 때문에 무언가를 소비하고 혜택을 받아서 살아요 하지만 언제나 돈은 생산자보다 유통업자가 먼저 만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사회를 이끌고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유통업자가 먼저 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어수룩한 순서대로 따이고 제가 평생을 살면서 만나본 많은 아티스트들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게 됐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생각했을 때도 이런 정책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가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서 창작자에게, 음악가들에게 분배하는 몫이 더 적거든요 국내가 더 적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외국 서비스에 올리는 게 더 이득인 거네요? 물론 홍보가 그만큼 돼 있다면? 유튜브나 땡플이라든가 땡포티파이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요즘 좀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한국인들이 해외 서비스를 많이 쓰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해외 서비스를 통해 한국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예전보다 수익이 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악가들이 아니, 10년 전에 관둔는 나도 그래요 음악가들이 국내 업체들은 결제 수수료까지 음악가들한테 다 부담을 시켜버리는데 그냥 다 해외 서비스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저작권을 음악가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시안하게 저작권을 틀어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또 담합을 해서 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국내 음원을 못 올리게끔 그렇게 또 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몇 번 이슈가 됐었죠 애플뮤직에서는 뭐가 없다, 누구 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면 꼭 가두리를 좋아합니다 네, 저작권 얘기를 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와 우리의 차이점, 세계와 우리의 차이점도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창작자에게 수익의 정보를 고지할 투명성의 의무 우리 없고요 저작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역시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술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의 창작자, 미술 작가에게 저작료를 주는 제도도 우리는 없고요 실현자들에게까지 비례보상을 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불평등 계약의 보수 조건을 수정할 권리나 사업자가 판권을 묻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도 모두 아직까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창작자가 존버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사회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음악권도작권협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송의 소재로 올리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몇만 원이나마 제 수익이 걸려있기도 하거니와 그것도 찔리지만 이게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자신감 없음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음원 문제에서 걸려있는 이 싸움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창작자 더 나아가서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 여기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합니다 누가 만든 걸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들의 입장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사회는 벗어나죠 우리가 중국의 창작시장을 왜 무시하고 싫어하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왜 우습게 봤는데요 지금 중국이 하는 것보다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서 개화가 너무 늦다 그리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죠 지금처럼 돈 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원시적으로 살고 싶은 놈들이 있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세상이 유튜브 천하가 되었는지 2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콘텐츠를 내보내는 게 가장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국내 플랫폼보다 그렇죠 쪄만한 뽀찌를 가져가 남기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에 비해서는 구글에 비해서는 그냥 동네 소매치기들 동네 양아치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머무르고자 하는 업자들과 지금 정치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창작자들은 되게 많은 인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예술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드뭅니다 예술 대학만 하더라도 전체 대학생 중에 한 15% 정도가 예술을 전공합니다 간단한 생각으로 보면 전체 국민 중에 거의 한 10명 중에 한 명 가까이가 예술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똘똘 한번 뭉쳐서 목소리를 한번 내기만 한다면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망쳐온 대한민국 담론장을 지금까지 망쳐온 공정담론이 언젠가 양화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으면 결국 진짜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민간에 정착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들은 이제 선생의 해석은 총이 있는 나라 총 맞으면 아파요 제가 약간 느끼기로는 거기는 단체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단체가 힘이 세죠 작가협회의 힘도 세고 배우 노조의 힘도 세고 그래서 저는 약간 신기했던 게 무슨 표절 이슈 같은 게 터지면 작가 노조에서 일단 반응을 해보고 배우의 무슨 이슈가 터지면 배우 노조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언론에서도 함부로 비난을 못하고 미국이 아무리 멍청해 보여도 과점과 독과점만큼은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큰 나라입니다 네 단체의 힘이 엄청 셌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모델을 그렇게 숭상을 하면서도 단체를 억제를 많이 해왔죠 지금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단체고요 연예이었습니다 메일이 시간 전혜원 기자와 함께 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저작권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한 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데 오지게 얘기하네요 저는 여야의 지금의 이슈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여당 전당대회 야당 대표 체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 전혜원 기자가 내일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의 초겨울 순서였고요 선생 안녕히 가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다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유승균 피디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그것은 알기신타 493회 금요일이었어요 빠이옴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B.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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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W.K